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국을 찾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방한 일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반도체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협의체를 출범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엿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의 첫 번째 방문국으로 오늘 오후 한국을 찾습니다. 오늘 첫 방한 일정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양국 정상 간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국 정상의 공장 방문은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인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AF를 통한 공급망 등 협력과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및 활성화가 핵심 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내 주요 기업 총수 등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레 양국 정상은 안보 일정을 함께 소화할 예정인데 오산 공군기지나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으로 출국합니다. 어제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세정부 출범 후 첫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미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가능성 등을 점검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습니다. 이제 오후에 올 건데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잖아요. 그런데 이 첫 일정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좀 봐야 할까요? 삼성전자를 방문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특히 평택 공장은 세계반도체의 심장이다, 삼성 차세대 반도체 전초기지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을 그것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인 만큼 반도체 동맹을 더 공고히 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에 가진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 반도체육관을 초청하기도 했고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열린 공급망 대책회의에도 외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반도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진 데다 인플레이션 같은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경제를 다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고요. 또 이 코로나 겪으면서 어느 때보다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졌잖아요. 투자나 사업을 매개로 한 한미동맹을 더 단단히 다지겠다는 판단이 깔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4대 그룹 총수도 만날 예정인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총수들 만나는 게 이례적인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삼성과 SK, LG와 현대차 이 4대 그룹을 좀 살펴보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분야에 큰 관심이 없던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런 첨단 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잖아요. 인텔이 이 반도체를 다시 만들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4대 그룹 총수를 만나는 건 다른 때보다 좀 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천담 산업에 있어서 이 기술 동맹을 더 단단히 다지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이 미국 GM이나 포드 같은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었잖아요. 앞으로도 우리 대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더 눈에 띌 걸로 보입니다. 지금 쭉 설명해 주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들을 좀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한의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좀 주요한 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기는 드네요. 네, 미국과 중국 누가 이 글로벌 패권을 잡느냐 아직도 지금 경쟁 중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차세대 기반 산업 주요 길목마다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일 겁니다. 이번 아시아 순방에 맞춰 미국 주도의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반중연대의 경제 동맹을 맺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이 출범 멤버로 참여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었죠. 중국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관계가 기존보다 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생산을 많이 하지만 설계 같은 것도 많이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많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까? 이번 방안으로 한미반도체 공급망이 좀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플레이션, 중국 봉쇄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내비쳤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 한국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깜짝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반도체 주가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이 저가 매수기회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사흘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구 특파원,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아무래도 경계하고 있는데 오늘 취임식에 역대 최고위급 인사를 보낸 것도 그런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은 그동안 중국이 파견한 한국 대통령 치윤식 축하 사절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왕부주석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시 주석 집권 초반 5년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부패와의 전쟁도 지휘했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은 이례적으로 당선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고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급격하게 미국에 기울어지는 것을 초반부터 견제하겠다. 미중 대립 구조에서 한국을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도 추가 배치와 쿼드 전짐적 가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인수인은 미국과 일본에는 정책협의단을 보냈지만 중국은 생략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내심 초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약 매체의 황구시보는 오늘 사설에서 한국에 대한 존중과 중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중대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치산 부주석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시인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우회적으로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대통령 진무실이 있는 이곳 용산에는 바람이 조금씩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취임에 맞춰서 우리 주변 나라들은 어떤 반응을 내놨는지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윤숙 특파원, 미국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한미동맹에는 지속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통치자가 누구냐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의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 변함없는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한 건데요. 앞으로 열흘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백악관은 북한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경하고 원칙적인 대북 대응을 예고한 데다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채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을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될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기대도 있었죠. 미 국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공식 입장으로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핵심축이다. 세계적인 도전에 맞서는데 한미 양국의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 보자면 인도태평양, 즉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최우선 외교 과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도전 이 두 가지 분야에서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걸 기대한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동맹을 안보 동맹을 넘어서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던 것과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어서 한미 양국의 협력 범위가 보다 확대될 걸로 예상됩니다. 조금 전 보신 대로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를 준비하는 걸로 보인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핵실험을 재개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석재 기자입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정보에 정통한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과거 ICBM 발사 시 나타났던 징후들이 현재 북한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48시간에서 96시간 안에 시험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 관측에서 파악된 발사 장소는 평양 근처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20일에서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이후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기간에 맞춰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CNN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 미군과 정보당국이 이를 평가 중이라고 이달 초 보도했습니다. 이 평가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달 말까지 핵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도 위성 사진을 근거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주변에서 지속적인 행동이 관측되고 있다며 아마도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 같다고 추정했습니다. SBS 김석재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 경제협력체 IPEF에 참여하기로 하자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에 불이익이 될 거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다만 당장 보복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주도 아래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한다는 겁니다. 관영매체들은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에 굴복하면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거론한 뒤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임을 내세워 중국과 협력해야 유리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미국에도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양재츠 정치국원은 설립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에서 사리사욕으로 각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다면 한다고도 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 때처럼 중국이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히토류 같은 자원의 한국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워싱턴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일수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길이기도 한데 한국을 가장 먼저 온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네, 처음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먼저 가서 쿼드 정상회의를 끝낸 다음에 한국에 오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먼저 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미국이 받아들인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미중 균형 외교를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중국이 중국을 겨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부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대대적인 외교 기조의 변화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을 먼저 방문해서 윤 당선인의 체면을 좀 세워주고 중국 대응에 있어서는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는 기회로 삼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앞서 리포트에서도 짚어봤는데 역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겠죠? 문 대통령이 남북 교류 확대와 북미 대화에 공을 들였다면 윤 당선인은 확장 억지력 강화, 한미연합훈련 재개같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미 양국 모두 대응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새 정부와 대북 정책의 손발을 맞춰보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북한이 시종일관 묵묵부답인 상황이어서 북한을 향해서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에도 한국을 참여시킬 구상을 하고 있다던데 그 소식 끝으로 전해 주시죠. 오는 6월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 이렇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밝혔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두 달 연속해서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나토는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안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의 외교 역량이 온통 유럽 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쿼드와 러시아를 견제하는 나토를 전략적으로 연결해서 외교 역량을 암배하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 사이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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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